자, 오늘의 야냐미로는 대왕꼬치입니다. 이 정도는 돼야 대왕꼬치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, 오늘의 야냐미로는 너무 매일 Sup 고춧가루 아삭아삭 오늘은 간식이 나오고 뼈가 쟤는 식감이 뭔가요 뼈가 쟤는 불안한 것 같아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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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추냉이가 추억을 뽑아야겠어요 술이 식혀서 그런지 매콤한 식감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카롱 새키의 꿀맛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Zi 레시 CGI 아 아 מ bure 썰기 순ak 고춧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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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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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너무 맛있다 계란말이 이제 롤에 같이 먹어야겠어요 치킨도 먹었지만 바삭바삭이랑 손해지고 심 신맛이였지 너무 맛있어 뭔지 알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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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바이바이